안녕하세요 주식연구원은 카이스트생 카이스탁 입니다. 오늘은 급등한 피엠풍년 무슨 이유로 올랐고 앞으로 그림이 바뀌는지 슥 봐보겠습니다. 일단 피엠풍년은 이 검은색 세로줄에 매수했었고 이 파란색 은봉에서 1차 익절을 한 상태였습니다. 익절한 양은 총 물량의 4분의 1 입니다. 오늘도 급등을 했고 오늘 홀딩한다고 블로그에 포스팅 해드렸죠. 아마 16%에서 22% 사이에서 개미들 익절 많이 했을 겁니다. 제가 홀딩한 이유와 어떤 근거로 홀딩을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모멘텀부터 여러분 피엠풍년이 현재 김동현 전 경제부총리 테마주죠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여야 할 것 없이 서로 필요로 하는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멘텀 그대로인가요 지금 한번 봅시다. 일단 이 기사 보시면 2021년 1월 23일 기사입니다. 제목이 흑수저신하 김동현 여야 러브콜 왜 마다할까 입니다. 일단 여야에서 다 요구하는 걸 알 수 있는 제목입니다. 내용은 보궐선거 불추막 입장을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봅시다. 자 해보세요. 입장문 내용을 읽어드리고 설명 필요한 부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줄 정치 입문을 권유받을 때마다 정치가 제 신념을 실천해 옮기는 최선의 방법인지 늘 고민했습니다. 우리 정치가 언제까지 이기기 위한 경쟁에 매몰되어 싸워야 하는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김동현이 핵심을 꽤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핵심이라 하면 대중이 원하는 거죠. 요즘 좌우할 거 없이 각자 자기 편만 자기 편이죠. 그리고 상대방을 엄청나게 까고 그러죠. 그리고 양쪽 끝이 아닌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거에 녹초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멘트를 적은 겁니다. 그리고 다음 국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정책 경쟁의 장 그리고 진영 논리를 깨는 상상력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이것도 같은 흐름이죠. 이제는 우리 정치에 이기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새로운 판을 짜는 경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시나 마찬가지 흐름이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뛰어난 우리 국민의 역량을 모을 리더십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통합이 가능한 리더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겁니다. 현재는 치고받고 싸우기만 하고 앞으로는 다 한 곳으로 모을 화합이 가능한 리더십을 가진 리더가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 앞으로도 사회 변화의 기여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코멘트 제가 저 화합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이 글에 녹아있는 내용을 정리를 하면 여러분 이제 양쪽 싸우는 거 지쳤죠? 그럼 이런 싸움을 끝내 화합의 리더십이 필요하죠? 그게 내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딱 이 말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느낀 게 대선의 욕심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 오늘 피임풍률이 27% 가까이 오른 거겠죠?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양쪽 다 갖고 싶어 하는 거 보셨죠? 이미 가치까지 입증이 된 겁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정치에 개입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주식을 돌아와서 생각을 해봅시다. 대선의 포부를 남긴 멘트로 느낌있게 서울시장을 거절하고 대선에 나갈 수도 있다 라는 메시지를 남긴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제 피임풍률의 입장에서 보면 다음 이슈는 딱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당장 위로 더 올라갈 모멘텀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위로 오를 때 보시면 이게 지금 현재 근처고 여기에 고점이 있습니다. 이 고점에다가 라인을 좀 그어야 합니다. 여기 2번 꼭대기 그리고 여기 여기 그래서 여기서 확대를 해보면 안 보이네요. 지금 여기 보이죠? 그래서 내일 여기 위로 여기 찍을 때 이 가격대에서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전량까지는 아니고 지금 4분의 3 물량 남았죠? 4분의 2를 매도하고 4분의 1만 가지고 있을 생각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가격대를 알려드리면 위에 줄이 6011 이 위에 줄 그리고 여기 아래 줄이 5864 다시 말하면 5864에서 6011 사이에 들어왔을 때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다음 이슈가 가깝지 않아서 내일 툭 치고 조정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올라가면 어떻게 해?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그 대답은 어쩔 수 없죠. 정중하게 안녕히 가세요. 해야죠. 제 그릇은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할 거고 남의 4분의 1이라도 더 위로 먹으면 감사합니다. 해야죠. 만약에 제 말대로 진행된다면 내년에 대선이니까 조정이 나오면 추가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매도를 안 한 이유는 지금 이까지 끌어올려 놨는데 위에 이쪽까지는 이 물량까지 이 고점에 있는 물량까지는 한번 툭 건드려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만약에 또 매도하게 되면 또 바로 블로그에 포스팅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참고하시고 혹시 다른 그림이 다른 그림이 보이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도 참고해서 전략을 수정을 할 수도 있으니 오늘은 여기까지 컷하고 이제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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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